10시 26분 도깨 바위에 도착했습니다. 저 밑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.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요. 이 이유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서 너무 일찍 출발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보니까 눈이 쌓여 있거나, 본격적으로 바위에 어른이 도둑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. 근데 이제 느낌상으로 정말 단단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추우니까 옷을 많이 입고 오니까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네요. 어쨌든 토끼바위까지 왔으니 이제 뭐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제40차 북한산 제8차 의상능산 도전해야죠. 이제 가야죠 뭐. 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잠시 좀 숨 좀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야죠. 제4045와 제40차 프리콘센터 나은 그거로 전체 자동차가 이동해서 그리고 기업을 운수는 것에 공공하기 때문에 소주로 전체하도록 하겠습니다.